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원격 공부하기에 원격으로 서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고쳐준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장 현재 뛰어난 것이 애니데스크입니다. 그 애니데스크를 설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로 연결하는데 팀뷰 같은 것이 있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애니데스크가 현재 최고입니다. 일대일로 공부를 한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스마트폰을 고쳐주는 데는 애니데스크가 최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애니데스크를 설치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는 애니데스크로 지금 처해집니다. 제일 처음에 되게 설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애니게이머리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여기서 이걸 이 부분을 터치하면 화면에 이와 같이 자판기가 또요. 한글로 나오면 영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a-n-y-d-e-s-k 이렇게 쳐줍니다. 애니데스크로 칩니다. 그래 치고서 자판기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돋보기를 탁탁탁하면 이와 같이 애니데스크가 원격제어 뭐라고 있나봐요. 원격제어 프로그램 이런 뜻이겠죠. 이게 설치가 뜻죠. 이 설치를 터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설치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면은 나중에 이 설치해서 플레이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애니데스크 컨트롤 플러그인 이것도 설치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현재 열기가 떴어요. 여기에 열기가 떴죠. 열기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열기를 터치했어요. 그럼 애니데스크가 나왔죠. 여기에. 여기에서 OK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OK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호이가 있죠. 동호이를 터치합니다. 동호이를 터치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그 부분이 제가 OK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OK가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여기 뜨네요. 그래서 이게 다시 OK를 터치해줍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플러그인 사용 가능해놨죠. 여기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다시 플레이스토어가 뜹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걸 터치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만 툭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보시면 애니데스크 컨트롤 플러그인 ADD1이 나와있어요. 이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애니데스크 컨트롤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곧 설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애니데스크와 애니데스크 컨트롤 플러그인은 두 개를 설치해야 끝났죠. 이것이 끝나면 설치가 되면 열기가 안뜨고 제거만 떠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놔두고 최하단에 보면 홈부턴이 있죠. 홈부턴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홈부턴을 터치해요.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애니데스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찾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확 밀어버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확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확 밀면요. 앱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창에 이 밑에 있는 페이지가 여기 다 보이죠. 여기서 마지막 페이지를 터치하면 이렇게 애니데스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안보이면 검색창에서 애니데스크를 찾아오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애니데스크라고 치 볼게요. 제가 A-N-Y-D-E-S-K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서 자판기의 돋보기를 터치하면 애니데스크가 이와 같이 떠요. 애니데스크가 떠죠. 애니데스크가 여기 떴습니다. 이렇게 여기 뜨면 애니데스크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애니데스크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애니데스크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 위치찾기를 그 위에 보이죠. 앱 위치찾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처럼 애니데스크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돼요.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그인 액티비에이션으로 뜨죠. 이것을 다시 표시하지 않으면 사기킹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체크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가 접근성으로 가요. 스마트폰의 설정에는 접근성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설치된 앱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터치하면 여기에서 애니데스크 콘트롤 서비스 AD1이라고 나와요.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이걸 사용을 해야만 서로 원격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강의를 주고 받는거나 원활하게 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이걸 터치합니다.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허용을 터치합니다. 허용을 툭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사용 중에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데스크 콘트롤 서비스 AD1 바로가기도 하려면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툭 터치하면 이것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허용이 있죠. 허용을 터치합니다. 허용을 터치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홈 버튼을 터치합니다. 여기 홈 버튼으로 터치합니다. 홈 버튼으로 자 홈 버튼을 터치해서 다시 여기에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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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싹 밉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싹 위로요. 빠르게 아래에서 위로 싹 빨리게 밀려요. 그리고 밀면 다시 또 앱스 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애니데스크가 여기 있죠. 아무튼 애니데스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애니데스크를 터치해 터치를 두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보시면 배터리 옵티미지에이션이라고 배터리 최적화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여기서 이것을 다시 보지 않으면 이거 터치하고 밑에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것을 다시 표시하자면 이걸 터치하고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술서가 나와요. 자술서가 나오면 울렁울렁하는 원을 터치하면 돼요. 툭 터치해요. 자술서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자술서를 툭 터치했어요. 또 울렁울렁해요. 울렁울렁하는 이 원을 다시 또 터치해요. 또 울렁울렁하죠. 또 터치합니다. 원을 또 울렁울렁하죠. 또 터치합니다. 또 울렁울렁하죠. 또 터치합니다. 이렇게 또 울렁울렁하네요. 그래서 또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울렁울렁한 걸 다 보세요고 그러면 한때 대여섯 번 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네 주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분호가 아홉 개 숫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애니데스크가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 분호 있죠. 아홉 개를 8, 7, 9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러줍니다. 이 분호 아홉 개를 불러주면 상대방이 원격 주소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격 주소 이 칸에다 입력을 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고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거나 혹은 여러가지 설정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격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법 설치해서 설정을 하는 방법을 장장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서로 원활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야만 원활하게 원격 강의가 됩니다. 이상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